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30일 장중 스팟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예야 0.80% 상승 코스피 코스닥 0.80 며칠 전에만 해도 빠진다고 하더니 예 빠진다고 했죠 그러나 양호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 있다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바로 하방으로 잡고 있던 인버스 바로 청산 다 해버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건설 추가해서 추가 매수 지금 성공하고 있다 외국인 형님들 1249억 거기에다가 기간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도 지금 633억 플러스 들어오고 선물도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했다 베리 굿 아무런 걱정 없어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 나스닥이 지금 선물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77% 상승 그리고 다우전스 0.29% 상승 해외시장도 문제 없고요 중국도 별 문제 없습니다 중국도 플러스 0.09%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소폭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 환율도 밑으로 적당히 쳐지고 있으니까 노 프라블러 베리 굿입니다 자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죠 1분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상황 양호한 상황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버스 들고 있었으면 그냥 그냥 까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던지고 바로 장 초반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2.2% 빠집니다 그죠 그냥 무식하게 들고 가지 않는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삼성 SDI 약세 보이니까 던져버리고 강세 쪽으로 현대건설로 다시 올라탄 이후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호고 현대건설 6만 5천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7만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셀트리온도 자 전이 셀트리온과 현대건설에 참 신의 한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은 적당히 차이 실현한 이후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종가 매수 들어가서 바로 성공해 낸다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해내고 낙폭 3.5% 이상 다 피해내고 종가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3% 이상은 풀어서 난다 잘 갈 것 어느정도 눈치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실어 버렸다 그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 약간 왔다갔다 하고 있으나 감내할만한 상황까지 감내할만한 정도로 조정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갑니다 정거점인 59,000원까지 들고 가겠다 대우조선해양 밀릴 수 있을 것 감안하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만 그만 올라타면 조선주 올라타면 나중에 으으으 하고 못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갔다 밀려도 2차 3차 매수 하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근당 괜찮다 그랬는데 날아가네 예이야 보이십니까 참 미치겠어요 진짜로 미치겠습니다 현대차 나쁘지 않다 그랬어 중장기로 직장인들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시장의 상승세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현대건설 사자마자 3. 몇% 먹는 겁니까 끝 아니라고요 그죠 끝 아닙니다 여기다가 싫었어요 전부 다 셀트리언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31만원 30 몇만원 물려서 끝까지 들고 있지 마라니까요 팔 때 팔고 다시 사놓고 8% 다시 사놓고 8% 16% 먹고 까질 때는 1.5% 까지고 다시 들어가고 8% 먹고 또 챙기라고 또 들어가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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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말로만 하냐 다 보여드렸습니다 채팅 다 날려드렸죠 이야 또 갑니다 쉽게 던지라 그랬습니까 노우 올라갑니다 22만원 더 올라갈 것 같아 잘하면 23만원 보입니다 그죠 자 오신 분도 반갑구요 아 저는 짜릿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판단이 안 틀린다는 겁니다 자 시장판단과 수급상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강세다 이거 다 퍼펙트하게 맞춰내고 있다 요거 이제 지웁니다 아 아 그거 지워지면 안되는데 이거 들고 올라갑니다 그죠 열렸어요 2239까지 열려있다 자 추세 여기 아 지지하던 추세가 깨지면 자 넥라인이 깨지니까 피가 축축축축 흐르면서 밑으로 처지는 상황인데 돌파시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시라고요 이제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웬만한거 미리미리 손침해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100으로 채우고 간다 인버스 지수 하락에 대한 아 아 해징했던거 오늘 아침 바로 풀어버리면서 추가를 안 두드려 만든다 그 돈으로 가는 놈 더 태웠다 그죠 그냥 뭐 하나 사놓고 목표치 얼마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까지 다 맞춰버리잖아요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올라가요 어떻게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더 강해 간다구요 돌파합니다 지금 추세선 여기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면 이제 뒤늦게 못 쫓아온다구요 언제 쫓아온줄 알아요 여기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시장에서 뉴스가 삼성전자가 얼마갔네 장이 터넸네 어쩌나 저쩌나 하면서 저항받을 지점 가가지고 또 산다구요 그럼 기관외국인들 살짝 팔아줄 때 그죠 처지면서 좁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던져버리면 다시 올라가는 패착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네 그게 지지저항을 깍고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스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아 흥분되요 미치겠습니다 자 주력이 현대건설하고 셀트리언입니다 잘 가고 있어요 문제없어요 이렇게 순서를 바꿉니다 SDI는 그냥 빼버릴까 그냥 짜증나는데 그죠 정근당 아까 말했어 그죠 신서야우 미국에서 듣고있는 신서야우 아침에 미련스럽게 딱딱해 만약에 안 만났다 에이 시박시박 그리면서 인덱스 그대로 인버스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냐 추가로 2% 더 두드려 맞았다고 그지 손절 딱 하고 그냥 갈아탔잖아 그게 잘하는거다 그거 하나만 되어도 아주 엄청난 큰걸 배우는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십시오 까지고있는거 버티고있어봐야 안올라가요 까진거 제껴버리고 올라타는 종목 그걸 못잡아내니까 뭐가 올라가는지 못잡아내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럼 공부해야되요 공부 그죠 상단에 상단에 지금 아 광고 나가고 있죠 2월 16일날 신도림역에서 합니다 오후 3시에 오십시오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잡아내느냐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잘 잡아내느냐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약파는데 아닙니다 오라해가지고 회원모집하고 그런데 아니라고요 핵심 필살기 전수해드릴테니까 오십시오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십니까 시간 만드시구요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일 것 같습니까 NO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알려드릴거 천지 있습니다 옵션 필살기 이런건 풀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했어요 시작도 20년동안의 노하우 여러분들 방송 몇번 들었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NO 라고 말씀드릴께요 강의료 무료도 천지인데 10만원 받으니까 아까우세요 비싼것 같습니까 안아깝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전달하면서 스팟이니까 간단하게 할텐데요 오늘 특징적인 것은 야 IT IT가 다시 강세로 전환했구요 바이오 강세 아침에 남북경유 강세 정확하게 두군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구요 먹어놓고 낙폭 피하고 다시 들어가서 종가매매 퍼펙트하게 성공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도 같이 가잖아요 IT가 강세 업종으로 갈 가능성 높다 다시 한번도 어느정도 확인되고 건설주 그 다음에 철강 자 이런 우리 인프라 바탕에 있는 그런 쪽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 하려면 철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란 쪽이 살아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큰 축인 IT도 살아나고 있고 바이오는 처저가 있는 거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지금 들어오면서 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60일 잘하면 넘을 거 같아 봐야 될 거 같은데 제법 오른 게 없거든요 시총 3위 아닙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형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아 패시브 자금 쉽게 말해서 공격적인 아 그것으로 들어오지 않고 업종 대표주들 군으로 자 인덱스 펀드 지수 연동되어 있는 펀드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3위니까 이게 많이 처져 있거든요 아마 위로 더 뚫고 갈 수도 있어 보인다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세게 치면 칠수록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홀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아 장중 방송은 길게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 방송 안내 잘 보시고요 자 나중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나중에 장마치고 또 찾아뵙도록 하죠 자 저의 좀 눌러주시고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딱 I'm Dr. K.O.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